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MP1이라고 하는 맨프로트에서 나온 아주 작은 포켓 사이즈 미니 삼각대입니다 이 제품은 각 컬러별로 나왔는데요 핑크 색상부터 블루, 그레이, 레드, 화이트, 블랙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처럼 새로운 카메라들 그리고 새로운 색상들이 많은 이 시점에 이렇게 작은 제품들을 올려서 견착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작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공공장소 같은 데서는 삼각대를 펼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포켓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전으로 조이게 되면 견착이 가능하죠 이거를 펼치시면 각도 조절되고요 동영상을 찍으실 때 멀리서 이렇게 놓고 본인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커플이면 커플 사진도 같이 찍을 수가 있고요 간단한 동영상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휴대하기가 정말 간편한데요 바로 이렇게 접으면 된다는 것이죠 접으면 주머니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